전국적으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김해시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경우 탑승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어제부터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경우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택시의 승차 거부 허용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도 탑승객이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승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전자 역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이 가해집니다.